아..이거 씨.. 녹화 다 했지? 네 야기가 찍는 일하고 고생했다 오..좋은데? 오..좋은데? 생각보다 그게 돼지는 아니잖아요 다섯 개 감사합니다 자.. 아..아.. 하.. 오 이거 좋은거 맞네 아 나 더 바르면 안되겠지? 빤스있게 가만히 놔서 밀어 올려줘 어우 시원하다 이거 옷 입은거 어떤나 같냐 어우 시원하다 진짜 되게 운동 팍 하고 사우나하고 나온거 같아 어? 차오벨라! 야 차오벨라 왔어? 오빠 오늘 경력받았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5에 싸줬어? 또 좀 이따가 할거냐니 바로 가야되니 어? 안그래도 오늘 지우랑 통화했거든 너 얘기했거든 너 이따가 할거니 바로 나갈거니 이따가 할거면 내가 좀 보여줄게 있어서 어 너 새해 복 많이 받아 어 이따갈거야? 바로 나가니? 어 좀 이따가? 어 좀 있어봐 보여줄게 있어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아 고마워 이야 절 한번 해야겠다 우리 24살짜리 여동생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까 제로토니도 감사드리고 우리 쿤TV 시청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차오벨라님 2015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고맙습니다 하필요 접종을 잃은 저거 됐다 가자 이 정도면 됐지 응 이 정도면 나의 어떤 정성을 보여줬다고 하.. 시원하다 100개? 내일의 양이님도 100개 감사드리고 너무 많이 받으시고 불타는 화요일 홍대로 가봅시다 야.. 우리 또 여러분들이 벨라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.. 가자 가자 놓고 오신 거 없으시죠? 놓고 온 거? 어.. 없지 아이고.. 또.. 너무 좋습니다 네 일단 다행이에요 시청자분들이 자기네들도 이 정도면 너무 좋다고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계약서 어떻게 넣어드릴까요? 계약서요? 계월 수 아이 누가 계월을 애들이나 하는 게 계월이지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8개월 된.. 안되나? 안되겠지 어.. 예 카드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올게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셨어요? 다행이에요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. 아휴.. 남자친구나 결혼하시면 연락주시고 사회를 보니까 또 아 그러시고 그럼 그럼 모르는 개그맨 잘못 갔다 썼다간 비싸게 네.. 아는 일 써야 된다고 유튜브에서 최군TV 네.. 들어갈게요 네.. 안녕히 가세요 네.. 아.. 들어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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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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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500까지 찍었나? 아.. 근데 리방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또.. 어.. 이야.. 아이고.. 돈을 썼지만 여러분들이 또 싸준 게 있고 방금 제로톤님 뭐.. 차오벨라님 네이리아기님 레브리님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.. 아.. 아.. 홍대에 나왔으니까 놀이터 한번 다시 쭉 가보고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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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산을 누가 있다 두고 갔네? 어휴.. 우산을.. 녹화하고 있니? 네 어.. 그래 그래 야 잠깐만 이따 가자고 어.. 어.. 잠깐 끊어라 어..